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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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아우! 이런 사고예요. 다시 한 번. 자, 1차로 달리고 있는데요. 2차로 차가 비상등 켜고 있다가 갑자기... 언제 들어오나요?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 자동차 두 대 들어갈까요, 여기에? 두 대 들어가겠죠? 네. 한 10m 될까요? 길 오른쪽에 가운데 다니고 오른쪽에 바짝 붙어서 비상등만 켜고 있다가 벅 꺾고 들어옵니다. 피할 수 있을까요? 제한속도 60도로 옵니다. 얼른, 얼른 한번 투표를 한번 해 보죠. 이럴 때 과연 과실부는 88%가 100 대 0, 11%는 90 대 10, 80 대 20도 한 표 계시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보이죠? 100 대 0이 되겠죠? 그런데 분심위에서 90 대 10이래요. 분심위 결정문 볼까요? 분심위에서 90 대 10 나왔대요. 2차로에서 불법 유턴하다가 1차로에서 지나가던 차를 부딪쳤다, 속도를 고려했다. 그래서 제가 속도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난번에는 60km 도로에서 정속주행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좀 빨랐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얼마로 가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처음 전해주신 분한테는 정속주행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빠르게라고 해서 도대체 속도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아버님한테 전달받은 정보로 글을 쓰다 보니까 1차 분심위 내용, 속도를 고려했다는 부분을 보고 빠른 속력이 과실로 잡혔다는 글로 작성했네요. 2차 분심위에서는 과속을 과실로 잡은 게 아니라 비상등 킨 차량을 살피고 속도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줄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분심위도 있었나요? 그러면서 제 10이겠죠, 2차 분심위는. 상당 거리 전반에 비상등을 켜고 정지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하거나 감소 가능한 그대로 주의한 점, 고려해서. 그래서 90 대 10이다. 그럼 과속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90 대 10이다. 블박차가 10%인데 왜 그러냐. 2차로에서 갑자기... 그래서 속도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턴을 시도하다가 충돌했다. 왼쪽 깜빡이 아니면 비상등을 켰다. 우측 가장들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블박차는 그 차가 계속 정지해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턴을 시도했을 때는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았고 즉시 감소한다 했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단거리 전방에 비상등을 켜고 정지해 있는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조심했어야 된다. 그게 90 대 10이다. 속도는 이제 문제되지 않네요. 앞에는 잘 쓰다가 마지막에 엉뚱한 대로 빠지네요.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저 차 서 있었나요? 가고 있었나요? 가고 있었나요? 가고 있었나요? 그렇죠? 가고 있든 서 있든 지금 차가 어디에 서 있냐면 이렇게 바짝 붙어 있습니다. 2차로 투표 한 번 해 볼까요? 저 차가요. 저 차가 뉴턴이 아니라 뉴턴이 아니고 여기서 1차로 들어오는 거라면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면, 이 차가 앞으로 가면 블박차가 납차가 가주니까 멈출 수 있거나 또는 오른쪽으로라도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차가 앞을 딱 가로막으면 꼼짝 못합니다. 오갈 데가 없어요. 23.8%. 4분의 1은 서행하나요? 이럴 때 왜 서행하죠? 절대로 빵 해 주나요? 동네 시끄럽지 않나요? 물론 이런 사고도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지나가는 건 좋은 습관이에요. 만일에를 대비해서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깜빡깜빡깜빡한데 여기서 애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애들이 튀어나오는 게 이 차가 휙! 불법 유턴? 과실 비율은 100 대 0이 정의롭다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법원에서 100 대 0 판결을 받으십시오. 상대차가 비상등 켜고 잠시 멈추나 보다. 또는 저 오른쪽에 바짝 붙어 있으니까 아하, 저 차가 누굴 내려주려나 보다? 뒤차한테 미안하니까 깜빡깜빡하는 줄 알죠? 유턴할 때는 3개 차로가 필요합니다. 건너편이 2개 차로밖에 안 돼요. 2개 차로밖에 안 되니까 자기 편하려고 자기 혼자 폼나기 한 번에 푹 유턴하려고 저렇게 중앙선 집에서 넘어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까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의롭습니까? 왼쪽에 식당에 가려고 하는 모양이죠? 주유소 가려고 그랬나? 어디 가려고 하는지. 여기서 이 차가 유턴할 때 1, 2, 2개 차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안 돌아와줘요. 그러니까 혼자 폼나기 돌을라. 폼나기 돌을라 하면 뒤를 봐서 해야지. 앞에서 오는 차, 이 차만 지나면 난 돌 거야. 내 조차만 가면 돌 거야. 이 차 됐다, 이제. 아이코이코이코이코이코이코. 왜 한쪽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부단행단하는 사람들도 한쪽만 봅니다. 불법 유턴한 차도 한쪽만 봅니다. 100 대 0이어야 정의롭습니다. 반드시 100 대 0 판결 받아오십시오. 그래서 승전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조 참가 반드시 하십시오.